대주는 좋은 사람이오, 나쁜 사람이오. 금옥당이 장대주 대시오. 딸이다. 사람을 찾고 있어. 경성제일의 정보통이라더니 생각보다 주먹을 많이 벗고 계시네. 뭐, 굳이 부인하진 않겠소. 그곳 지하가 매우 수상스럽답니다. 거기가 어디야? 옹성병원이오. 됐어. 한 번 옮겨진 환자들은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지금 옹성병원에 있어서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도와주시겠소.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은 없었으면 좋겠소. 단순하고 적이 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아직 친구인가요? 카리오 야미나이다로. 약속 하나만 합시다. 죽지 마시오. 어떻게 되었으니? 네. 제가 죽는다. 하지만, 내가, 내가 그리 안고 싶다. 내가, 내가 그리 안고 싶다. 내가 그리 안고 싶다. 내가 그리 안고 싶다. 내가 그리 안고 싶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